레인슨 지나맨 렉컴 투 쇼! 오늘은 트로트 엑스텔! 트로트계의 유아인 김재혁과 트로트계의 싸인 메스트폰이 함께합니다 부릿! 고기! 완전히 차별화된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? 원 투 다이! 아야 뛰지 마라 더위에 꺼지 마라 마슴씨이 뿌리뿌로 깊이 수름대 잡은 풍물 안 바가지에 채우시던 이 세월 어찌 다 썼어 원 투 쓰리 고! 썩인 머피에 긴 시절 파랗결에 지워 직각할 때 원 투 쓰리 고! 어머니에서 잊고 살았던 강만의 불이 꾸비여 이 불빛이 꺾어버렸던 깊은 풍춤이 어머님의 한숨이여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i want the rocker party 쭈쭈쭈쭈쭈쭈쭈 샤오리 김지혁 호다킹! 아야 뛰지 마라 헤헤 해켓워지길라 뭐야, 나오나요? 다섯이 버리고 없겠지 아우, 좋아, 좋아! 1, 2, 9, GO! 주림대 잡툴 한 바닥에 채우시던 예아! 대원, 멋진 쓰셨고 1, 2, 9, GO! 저 흥목이의 그 시절은 바람결에 지워지고 갈대 좋아, 1, 2, 9, GO! 난 이 석을 잊고 살았던 예아! 한 바늘 돌이 고기려 오, 신어, 신어, 신어! 불필이 깍돼던 흥목은 흥목이 흥목이 간수였어 예아! 렛츠고, EVERYBODY, ONE MORE! 불필이 깍돼던 흥목이 저렴한 어머님의 당국이었어 예아! 야옹